안녕하세요 수제비입니다 오늘 크림파스타 할거에요 이거는 소스 맛있다고 해서 사봤습니다 그리고 우유 간단하게 할거에요 베이컨 그리고 양송이 양송이를 썰어줍니다 저는 양송이가 큼직한게 좋아서 윗집에서 TV를 크게 켜놨네요 베이컨을 베이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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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후rese 이제 면을 삶을 거에요 면을 삶을 줄이기 때문에 면을 부어줄게요 면을 가시고 고춧가루 콜라 Enter 콜라 양파 볶아 파 양파 양파 마aleb 고춧가루 그릇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춧가루 시원한 요리 그리고 고춧가루 소금 그릇에 익은 면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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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게 먹어야 한다. 이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는걸요. 이제 정말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맛있게 먹으면 좋겠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좋겠는데 이제 먹으면 좋겠는데 옆에 먹으면 좋겠지 잘 먹으면 좋겠지 잘 먹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수제비 asmr 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요리를 했죠. 제가 윗집에서 TV를 보고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되나? 일단 아까우니까 제가 촬영을 했고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땀나.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팠는데 오늘은 꼭 우리 수락한 채널에 업로드를 하고 싶어서 고픈 배를 움켜쥐고 설거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크림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따 콜라 먼저 따를게요. 콜라 필수죠? 제가 며칠 전부터 크림 파스타가 너무 먹고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리를 했고요. 그쵸? 지금 어 소리봐 파스타가 약간 식진 않았는데 촬영 준비 안은 하고 조금 내버려뒀더니 이렇게 이렇게 어우 뜨겁겠다. 김나는거 봐. 근데 오늘 따란 윗집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거죠? 오늘 크림 파스타하고 야채는 산거에다가 파스타가 발사믹 드레싱이고요. 이거 피클은 전에 도미노 피자 시켜먹고 남은거에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일단은 먹을게요. 어 맛있어? 네 그렇듯이 맛있습니다. 이거 뒤적거리는 소리가 엄청 좋네요. 이 면은 그 아웃백하면 두음밥 아웃백하면 두음밥 파스타 에 사용하는 면이죠? 제가 이거를 두음밥 파스타에 먹고싶어서 이거를 사놨는데 많이 남아있더라구요. 먹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부터 건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건물약을 먹었는데 여기 샐러드도 좀 먹을게요. 제가 ASMR 채널에 마이크 바꿨다고 올렸잖아요. 그 지금 바뀐 마이크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녹음을 하는거죠. 마이크는 기존에 제가 이팅사운드 때 사용하는 이 이 마이크 빈 마이크 형식의 스테레오 마이크 를 꽂았고 녹음을 새로 산 소니 녹음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를 되게 잘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콧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크림 파스타만 먹으면 느끼하니까 요게 아까 요리하는 장면에서 보셨듯이 양파가루랑 마늘가루 이런것도 많이 넣었어요. 허브솔트도 넣었고 나는 양송이버섯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맛없는게 도대체 뭘까 그 이 소스가 어떤 맛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탈리안 데스토랑에서 먹는 그 크림 소스 맛은 아니구요. 약간 크림 소스 맛이 좀 강해요. 근데 제가 우유랑 이것저것 양념이 많이 첨가했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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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을 먹다보니까 느끼한게 땡겨가지구 오랜만에 이렇게 요리하는거 촬영하려니깐 참 힘드네요 그냥 두음발을 먹을걸 그랬나 저는 요리하는 장면은 최대한 짧게 편집하려고 해요 그냥 내 맘이니까 요리하면서 촬영까지 하면 되게 정신이 없더라구요 근데 저는 좀 은근히 이팅사운드 앞에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면 빨리 요리가 되는게 보고싶어서 뒤로 넘기게 되더라구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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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zen 세팅을 해서 지금 조금 멀쩍 평분때랑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가깝게. 미안해요. 맨날 미안하대. 미안한 일이 너무 많아. 소리가 잘 안 버무려지네. 제가 어제 온라인마트에서 장을 좀 봐가지고 냉장고가 풍요로워졌어요. 앞으로 수락관에서 당부가 배달음식이 아닌 요리를 하는 걸로. 약속은 못해요. 샐러드를 물에 좀 담궈놓을걸. 그러면 더 싱싱했을텐데. magazines은 오늘의 음료가 잘 안 버렸어요. 앤오호되면 너무 크게 좋아해요. 첫 차가운 과연? 아이고, 아이콘에도 소스찌개 просто 모르겠어요. 즉, 나는 날씨에서 같이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녁만 질기 때문에 못isième일까, 그래서 저는 머리부터는 반숙이 되고, 캐릭터가 정말 다이어트에 있어. 이럴 때 아이콘고, 도 gebe기 전에 너무 잘 어울리고 저는 평소에는 로제 파스타를 즐겨먹고요. 가끔 이렇게 크림 파스타가 당기때는 크림 소스에다가 뭐 허브솔트, 후추, 이것저것 많이 넣어요. 지금 저희 로미가 밥먹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휘적거리면 소리가 좋죠? 평소에는 이렇게 안 먹는데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휘적고 있습니다. 콧물이 너무 많이 나서 후쩍이는 소리가 많이 들어가서 편집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의 보라 소스에다가 약속으로 먹어서 냅둬 cetera. 하지만 약속으로 한 번 더 끓여서 치워먹는 건가요? 그래서 치워먹어서 치워먹을 걸까요? 이런 거에 치워먹는 게 더 맛있다. 이렇게 저는 치워먹을 게 아니라 치워먹는 게 더 맛있다. 이 치워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치워먹는 게 더 맛있었어요! 그리고 치워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면 종류라서 되게 빨리 먹게 되네요. 제가 밥 먹을때 로미는 항상 같이 밥을 먹네요. 나는 너무 조금 더 말라고 부르거든요. 면 종류가 많이 먹어야겠어요. 계란무원이 이끌어져요 많이 먹으면 건강해져요 근데 저쪽에서는 그냥 중독독.. 내가 그렇지 않나? 근데 가장 맛있는거 같고 오랜에 구르면서 조금 둘러면 우유를 조금 넣어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면이 되게 적당하게 잘 익었어요. 이거하고 이제 막 카메라랑 마이크 세팅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지날 거를 감안해서 면이 약간 덜 익었을 때 얼룩 소스에 넣고 비볐거든요. 그래서 면은 되게 잘 익었어요. 오늘 이 소스를 먹고 느낀 점은 이 크림 소스를 처음 사봤거든요. 근데 그냥 생크림에다가 우유 넣고 보소트 넣고 하는 게 더 뭐랄까 지금 이 소스는 약간 인공적인 맛이 좀 많이 나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크림 스프맛 난다고. 그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우유 맛이 더 느껴지는 생크림에다가 조리를 하는 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 제가 생크림에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리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소스 맛이었던지 그래서 평이 가장 좋은 걸로 샀는데 제 기대에는 좀 몸미치네요. 근데 오늘 양 조절을 잘한거 같아요 앙상스 사이드랑 소고기 스파게티 면을 삶을 때 항상 양이 적은 것 같아서 많이 삶으면 막 후라이팬에 넘치도록 항상 되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생각보다 적게 양을 뒀더니 딱 맛있었어요. 아까나 한참 시끄럽기 위해 또 다 먹어가니까 조용해지지 윗집이야. 요즘 날씨도 되게 흐리고 미세먼지도 아주 안좋고 해서 같이 다운되는 느낌이 드는데 청소를 해야겠어요. 샤워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좀 상쾌해지잖아요. 물론 하기 전에는 참 하기 싫지만 막상 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아까나 한참 시끄럽기엔 정말새acher이 정말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wsp 1. 소금 콜라를 담아둔 컵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네요 지금 이 크림 파스타를 먹고 있으니까 내일은 김치 종류로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네요 내일 그렇게 먹으면 또 양식이 먹고 싶겠죠 이 크림 파스타를 먹으면 그rauen 한 벚꽃 해먹을것 같아요 더 맛있게 먹어야지 정말 정말 짜증이 많고 에어컨 맛은ц telefon 안전 여러분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당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당기면 더 이거 제때 귀찮아지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먹어야 해요. 지금 거의 일어나자마자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촬영하는 거라서 제가 별로 말이 없었는데요. 어떤 분은 댓글로 말이 너무 많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딱히 할 말이 별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동안 먹은 음식은 나름대로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토마토 마지막 아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수라칸 제가 장본거 요리 만약에 계속 올린다고 하면 한 4가지 정도 더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라고 하긴 모았지만 수라칸 채널이 생각보다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